연설별이 없는 나라가 나라나 된다 연설별이 없는 나라가 된다 연설별이 없는 나라가 된다 윤석열, 태진, 로잉 씨처럼은 아니지만 함께 도우신 우리 서상뉴소우 씨의 우리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이 이른되면 나랑이 넘어가겠습니다. 경남이 이른되면 나랑이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브라데이팅 내리기까지는 동방여이지국 잠시 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뛰어주시면 왼씨를 전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새끼 새끼야! 열라 첨압기전은 퇴근하자! 진상으로 만들고 윤도는 덕분에 썩어가면 나라의 통치 열 불러서 못 살겠다 태진은 언제 할래 진짜 뒤집어야 못 살겠다 세 번째 겨울입니다 박근혜 태진, 조국수호, 검찰개혁 박근혜 태진 1호 냈었고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목이 터져라 한 병을 서머운 길바닥에 붙였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희망을 봤습니다 이번 세 번째, 좀 힘듭니다 석탄 5년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힘들지만 또 마음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아까 두 분이 적혀있었던 것처럼 2023년 안에 이 몸 안에 인성렬 끌어내립시다 이제 운 띄어주십시오 유언 , 유언 유언 구시야, 모진이 구시야 돌쌓었, 소가 며로 짜증나 매줄 나오기도 짜증나 태 태 한 뚜껑 지는 Collaborate 지는 documentaries 진짜로 things in time 뭐라 terminology 손님께서 나와서 알 수 없는 게 없는데 그 날이 적색이다 지금부터 여러분 밤에 갔다가 영상도 영상도 윤석열이구라고 생각하겠는데 알았지 자 그럼 갑시다 윤석열 윤석열이거든요 성 성열이다 열 뭘 봤지 퇴준 퇴준하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잘 보냈습니다 조절째로 됐습니다 퇴준하겠습니다 아이 아이 맞는다 윤석열 성 석사 박사 김건이도 열 열 열받는다 차가웠다 무식하다 대 대지나라 꺼져라 지 진짜 꺼져라 대지나라 세 지 감사합니다.